우와아아아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진짜 잘생겼다. 일단 뭐 촬영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놓고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에 몇 카라리? 자, 오늘 이거 지금 하나하나 중요합니다. 네, 하나하나 중요해요, 오늘 촬영이. 어떡하실 거예요, 그거? 무슨 게임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좀 짧게 굵게 할 수 있는 게임을 할까요? 강남 장점 이어 말하기. 0.1초라도 망거리는 사람. 너무 어려워. 어때요? 내가 산 쳐봤잖아. 아, 그럼 반대로 강남이 그 나쁜 점을 얘기하고 반대시가 또 왔어, 드디어 왔어. 드디어 안 멈춰봐. 아니면 누가 초성을 준비하고 형이 설명하고 빨리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형이 설명을 되게 못하잖아. 그 정도면 그냥 욕하는 거 아니야? 단점 많이 시작하는 거예요? 뭐 없나? 약간 그런 거 어때요? 오바 뭔가를 하나 이렇게 머리로 생각을 했어. 그냥 주제만 알려줘. 예를 들면 음식이야. 주문하고 해 주는 거. 강북이 참여한 거야? 선서대로. 강북이. 강북이가. 너무 귀엽다, 강북이 참여한대. 오케이, 자, 이거. 이거 맞추면 대박이다. 아, 저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그 정답을 맞게 해서 찍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좀 애매하네. 그.. 차라리 찾아. 차라리 정답한 사람 있으면 말하면 끝인 거죠. 그게 다 다른 사람 다 끝났다. 아니, 아니지. 누구라도 더 빨리 말하면 이기는 건데. 그냥 이기는 건데. 나가서 주먹질하고 빨리. 야, 싸우고 이긴 사람이 가져가는 거래. 자, 갈게요. 한국에 있나요? 네. 남자분이세요? 네. 정답. 어? 강남카. 아니에요. 강남님보다 나이가 많나요? 네. 어, 웃기면 하나 카운트 해주면 안 돼요? 유성렬. 아니요. 야, 웃기지. 무슨 말 없을 일이야. 열 살 이상 많은가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신가요? 네. 연예인인가요? 네. 아, 누군지 알겠는데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아니요. 그 쉽게 갈 수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진짜? 이 사람 유튜브 채널인가요? 아니요. 요즘도 TV 활동을 하나요? 아, 재밌어. 아, 재밌어. 재밌어. 키가 180 넘어요? 네. 요즘도 TV 활동을 하나요? 네. 술을 좋아하시나요? 네. 개그맨인가요? 아니요. 자녀가 있나요? 아니요. 어? 자녀 있는데? 아니요. 돌고리하는 거야. 맞아요. 운동 선수였나요? 아니요. 가수인가요? 아니요. 탈모가 있나요? 아니요. 탈모가 있나요? 아니요. 넷플릭스에 나와요? 네. 배우예요? 네. 조연인가요? 조연인가요? 오, 질문 좋았다. 주로. 주로 조연인가요? 아, 여기 구매한다고?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가 보다. 아, 차태현이 아니라고? 주연 꿀이지. 그러니까 약간 주연 급이 됐지. 최근. 정답 강동원. 아닙니다. 정답 강동원을 아는 사이. 강식입니다. 거기서도 나를 매길 수 있는 장소가 있구나. 같이 작품을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이제 한 명씩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다 대만 말할까요? 황정민. 아니요. 하정우. 아니요. 이병헌. 아니요. 신학윤. 아니에요. 아, 아, 아. 아, 거짓말 도시. 김성수. 아니에요. 범죄도시 2에 나오나요? 아니요. 수리남에 나오나요? 아니요. 시민이 제게 아니에요? 응. 오케. 뭐야. 아니야. 뭐를 말해도 아닌 것 같아. 화논에 나오나요? 네? 기미박씨인가요? 아니요. 구규환. 와아! 틀렸어요! 얘 가질라고 여기까지 뛰어! 질문! 경남보다 잘생겼어요? 그쵸! 잘생겼나 보네 오징어 게임에 나왔어요? 아니요 재벌집 막내 아들 나와요? 아니요 정답 박해일 아니요 최근 몸값이라는 드라마에 나온 적이 있나요? 배우 만 했어요? 네 예능에 출연한 예능에 출연한 적 있죠? 박서준 아니에요 자! 일단 끝냅시다 어떡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어떡해 정답은 얘기 안 할 거야 정답은 얘기해주세요 아니 그럼 아니 싫어 정답은 얘기 안 할 거야 그럼 안 되죠 정답은 안 해주세요 아니 아니 결정적인 힌트 결정적인 힌트 결정적인 힌트? 누가 뭐라고 하지? 결정적인 힌트 이건 끝난 거 같아 아니 정답은 힌트야 이건 힌트인데 마사지의 승희의 경험이라고 정답은 아니고 와 명시가 정답은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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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나 퇴근 나 퇴근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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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경쟁장영 마이 경쟁장 오세요 나 자 그러면 어 우리 집에 있는 걸로 할게 정답 퇴근 안 해 아니요 정답 퇴근 안 해 아니요 정답 퇴근 안 해 아니요 편하게 딱 피자 정답 디스포크 냉장고 아니요 정답 슝파 저 붉은 돼지 정답 티비 아니요 정답 스마일 정답 핸드폰 정답 부엉이 야 조금만 있으면 나온다 조금빵 아니요 정답 오케이 자 축하드립니다 조금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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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연예인 누군데요? 어떤가 아 얘기 안 할 건데 얘기 안 할 건데 안 하고 있어 얘기 안 할 거 조금빵 아니 얘기 안 할 거야 조금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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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빵